Q. 변속이 좀 늦네 변속이 좀 늦네 내가 성대를 줄이 있을지 그냥 고소하고 잘 못들었더라 접어 주고 왔다 접어 주고 왔다 5분 5분 아멘 기아가 되게 건방지게 바꾸는데? 위로 바꾸는데? 아멘 동천이 잡아주고 별이 못따라 마지막 바퀴 잡아줄게 그냥 따위 거 같아 오버가다 가지고 그래서 필수들 많아야 돼 그냥 조금 감소하고 돌아가는 게 훨씬 나아요 계속 그렇게 돌아버리면 그냥 뒤에 가가지고 오버나 버리잖아 이렇게 존나 빨리 놀았어 계속 오버가 나가지고 좀 약간 각도를 하는 게 훨씬 나은데 핸들량이 많으면 뒤에서 온순간에 돌아가면 승리가 너무 많이 안 돼 네네 내가 기계가 안 되잖아 아하 영수님 씨 전부 과장님이 이런 것보다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